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주식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국 여러분들 정치기사를 보니까 굳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준석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가지고 오늘 그냥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상당히 좋은 인터뷰가 실렸네요. 공병호 tv에서는 인터뷰를 좀 자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인터뷰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재 시장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한 대단히 뛰어난 통찰력과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해 아주 좋을 것이다 이야기죠.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놀랍게도 s&p500이 현재 5100 정도인데 6000까지 갈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한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제가 동의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젊은 분입니다. 조셉 왕이라는 분인데 아시아계 미국인이시고 미 연준에서 트레이드로 여러분들 근무를 하신 분이네요. 여러분들이 조셉 왕의 트위터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한두 주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개녀를 발표하니까 한번 참조해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력 있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네요. 그 내용에 아주 훌륭한 인터뷰가 한국경제신문에 실렸네요. 조셉 왕 전 뉴욕 연준의 트레이드 인터뷰고 올해 금리가 한 3, 4회 정도 인하를 시킬 것 같고 그리고 s&p는 600선을 돌파할 것 같다 어마어마하게 낙관적인 개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제가 동의한 개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데 훌륭한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녀를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인터뷰입니다. 특히 이제 이 조셉 왕이 여러분들 논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계속 돈을 찍어서 시장에 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이제 불안 같은 것은 다 지나간 것 같고 심한 불안은 더더욱 없고 계속 돈을 찍어가 여러분들 시장에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될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매끄러 시각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가 매년 2조 달러 약 2,700조를 계속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2%대로 돌리기는 힘들 것이고 그래서 기대보다도 금리가 인하되는 속도는 낮을 것이지만 심한 불안은 없을 것이고 주식시장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셉 왕이 여러분들 뭐라고 강조하는가 하니까 의외로 주식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찍어서 공급하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여러분들 아주 그래서 제가 다양한 시각을 여러분들 그런데 어제는 김경록 미래시의 고문은 너무나 고평가됐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수용하지만 훨씬 더 매끄러 시각을 제공하는 겁니다. 돈을 계속 푸는데 어떻게 주가가 떨어지겠나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 연준에 근무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3, 4회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금리를 왜 인하하느냐 실질금리라는 것이 명목금리 빼기 물가상승률인데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인데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맹목금리를 계속해서 낮춰줘가지고 실질금리를 일정 부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맹목금리를 계속 낮출 뿐이고 과도한 긴축은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미 연준의 다른 임무인 완전고용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가는 속도를 시장이 낙관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시장 예상보다도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하는 거대한 구조적 요인이 있는데 그건 딴 게 아니고 미 연방정부가 1년에 2조 달러 정도를 계속해서 윤정일을 돌려가지고 찍어낸다 이야기죠. 그게 재정적자다 이야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구조적인 재정적자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떠받쳐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으면 계속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인 거죠. 보시게 되면 재정적자는 기본적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형태인데 연간 약 2조 달러의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의 2%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는 이미 2020년과 2021년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이미 봤다. 돈 푸니까 물가가 올랐는데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계속 영향을 미칠 큰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비싸죠. 비싼데 이분 이야기는 돈 찍어내는 데 대책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에 그냥 핵심 메시지는 2조 달러를 매년 찍는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가라앉겠냐. 그겁니다. 핵심은. 돈을 2조 달러 계속 찍는데 인플레이션의 금세가 어떻게 2%를 되겠냐. 안 된다 이야기죠. 돈을 계속 풀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의 성장들도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정지출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이 앞으로 미국 경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인플레이션 상승 함정은 더하겠지만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제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통화 시스템의 정부 적자는 기본적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올바른 판단입니다. 브라질이나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은 중소국에서 엄청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규모가 크고 기축 통화국이라는 행운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건 달러 가치와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시장이 이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국은 번영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먼 미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몇 년 사이는 끄떡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는 앞의 경우죠. 우리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정치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잘 못하면 노후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겁니다. 맹목으로 받는 연금은 일정한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크게 지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2부에서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철두철미학 여러분들 분리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1부에는 시사주제를 하고 2부에는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 사람은 보네요. 뉴스 헤드라인은 많이 나오지만 온 전신에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면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온 세상이 좀 뒤집어진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소규모 은행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체 시스템에 크게 변화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올해는 주식시장이 매우 좋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올해는 미국에 여러분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여러분들 올리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를 위축시켜야 될 그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올해는 주식시장이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상당한 규모의 적자 지출이 발생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여기 제가 늘 강조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금융자산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특히 노년층에 계신 분들은 어떻든 자기의 자산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벌써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말씀하시는데 정치가 망가지게 되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인터뷰에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는 20% 정도 쉽게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S&P500 지수는 6천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본다. 제가 본 전망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전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선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보시지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매일 선거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안목과 시야를 넓혀야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2조 달러를 찍어도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은 나은데 나머지 기축통화 종이돈을 쓰는 나라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치가 망가지게 되면 여기 벌써 착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시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금융자산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인사이터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시장이 일직선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변동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자 지출이 지속되는 한 주식시장은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인터뷰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이 가치를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 따르는 겁니다. 돈 찍고 선거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계속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